안녕하세요. 저희 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고의 경기 하이라이트와 최신 야구 소식을 함께 즐기며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손주영이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과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네요. 특히 엘지가 삼성과의 4차전에서 0대1로 패하며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게 된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손주영이 비록 많은 책임을 지고 있진 않지만 팀의 패배와 관련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긴 어렵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선발투수인 데니 네에스가 7이닝 동안 3안타, 2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엘지 타선의 기세를 꺾었고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이 플레이오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서 엘지는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엘지 타선이 삼성 선발 네에스를 상대로 거의 찬스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 정말 아쉽네요. 특히 1회 말과 2회 말에 도루 실패가 연이어 나오면서 기회를 날린 점이 크고 그 이후에도 3에서 5회까지는 3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당했습니다. 6회 안타와 도루, 몸에 맞는 공으로 1-4-1, 1호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신민재의 병살타로 이닝이 끝나면서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그런데 7회 초에 손주영이 등판한 이후 상황은 꽤나 긴박했네요. 6회까지 디트릭 앤스가 무실점으로 잘 맞고 있었고 손주영이 7회 초 3자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지만 8회 초 첫 타자 강민호와의 승부에서 결정적인 실투가 나왔습니다. 강민호가 3대1에서 들어온 높은 공을 힘껏 쳐내며 결승 홈런을 날린 장면은 정말 아쉬웠을 겁니다. 비거리 129m짜리 홈런이었으니 손주영 입장에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투였겠죠. 결국 이 홈런이 승부를 결정지으면서 LG는 한국시리즈 진출의 꿈을 다시 한번 놓치게 되었습니다. 손주영의 개인적인 패인도 있지만 팀 전체가 여러 차례 찬스를 놓친 점이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손주영의 이번 플레이오프는 정말 악몽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줌 플레이오프에서의 뛰어난 성과와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펼쳐졌으니까요. 줌 플레이오프에서는 불펜으로 나온 두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뛰어난 호투를 펼쳤고 그 성과가 너무 좋았기에 플레이오프에서도 선발로 나서게 되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2차전에서 선발로 나서 4.1이닝 동안 4실점, 3자책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되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날 8회 초에 나왔던 패전은 손주영에게도 큰 부담이었을 테고 팀도 그에 따른 아쉬움을 느꼈을 겁니다. 손주영이 줌 플레이오프에서 불펜으로 나온 두 경기에서는 정말 미친 호투를 펼쳤습니다. 5.1이닝 동안 7삼진을 잡고 무실점 2이닝 동안 4삼진 무실점이라니 정말 뛰어난 기록이었죠. 그만큼 팀과 팬들이 손주영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사흘 쉬고 선발로 나섰던 상황에서 그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두 번째 등판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에 손주영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손주영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겪은 실패는 그에게 큰 교훈이자 아픔이겠지만 줌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역량을 통해 그는 분명 앞으로도 더 성장할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손주영의 2024 시즌은 정말 큰 도약이었죠. 정규 시즌에서 28경기 144.2이닝 동안 9승 10회 1홀드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하며 리그 최강 5선발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 2017년 입단 이후 8년 만에 꽃을 피운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성장해왔고 이번 시즌은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즌이었죠. 비록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했지만 손주영이 아니었다면 LG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조차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는 시즌 내내 LG의 중요한 승리를 이끌어낸 주축 선수였고 줌 플레이오프에서도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손주영의 불펜에서의 호투와 선발로서의 역량 모두 빛을 발했던 경기들이 많았기에 그의 기여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그의 야구 인생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26살,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나이죠. 이번 시즌을 통해 경험과 자신감을 얻었을 테고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손주영의 야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고의 경기 하이라이트와 최신 야구 소식을 함께 즐기며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부두전의 양파, 최신, 여유ców, 김성, 여유쳐, 여유 bacch, 김성, 여유ację, 초재감, 초재감, 조성, 여유진이, 조성, 여유진이, 조성, 여유진이, 조성, 여유진이, 조성, 여유진이, 조성, 여유진이, 조성을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